지난 8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월 3만 명 이하로 내려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출생아 수는 물론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.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2만 7천 3백여 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9.3%나 줄었는데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 이후 월 3만 명으로 줄어든 것은 처음입니다. 대구와 경북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출생아가 각각 7.6%와 6.6% 줄었고 8월 혼인 건수 역시 800건으로 각각 11.1% 감소했습니다.